하위권 3명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하위권 3명이요? 진짜로 말해요? 진짜 말할까요? 성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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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성씨입니다 강 이광 아니야 이광 마지막 하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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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아 이광아 이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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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이렇게 고개 이렇게 쪼르륵 앉았냐 꼴등만 한번 물어볼까? 꼴등만 한번 물어보자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되니다가 자꾸 유들이 궁금해하니까 좀 자존심 없어요 이런거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장난쳤어 진짜 꿀지요? 왜 이렇게 충격먹거나 이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 형들 많이 해봐서 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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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순서대로 하잖아, 야, 순서대로 하잖아, 야, 순서대로 하잖아.